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 챕터 1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 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6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6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6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6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 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 공위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 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천날밤 천날밤 나는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모자를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 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의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 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 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 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 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 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일살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 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 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나는 어른들과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 공이나 승객 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첫날 밤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언젠가 6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6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 넥타이 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 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 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그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모자를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 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 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 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 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에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았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언젠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 넥타이 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 공이나 승객 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첫날 밤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언젠가 6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6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 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야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았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 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질의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 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았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 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질의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안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질의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 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 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 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았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질의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 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첫날 밤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언젠가 내가 6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6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연산 문법을 이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단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6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6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6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6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질의,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6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질의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6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6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6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6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6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6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6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6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6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내가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질의,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질의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6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6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6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6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6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내가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6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6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6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나에게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그래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6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6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6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 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나는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그래서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았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그래서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비행기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 나는 이 걸작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 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 나는 이 걸작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 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내가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그래서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세계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그래서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그래서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 언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내가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그래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살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비행기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 hyped 보완 어쩍니 보아뱀 egent 그리 보 핸들 통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질의,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아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뗏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쉽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했어. 그래서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 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 언젠가 내가 여섯 살 때 정글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라고 불렸던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봤어. 그건 야수를 삼킨 보아뱀으로 보였어. 여기 이 그림이 복사본이야. 책에서 말했어.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먹이 전체를 삼킨다. 그 후에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잔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국엔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겨우 그렸어. 내 첫 번째 그림은 이거야. 나는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드렸어. 그리고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대답했어. 모자를 왜 무서워해.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안을 그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그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야.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했어. 보아뱀에 관한 그림들은 치우고 대신에 지리, 역사, 연산, 문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섯 살 때 굉장한 예술가의 직업을 버렸어. 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에 낙담했었거든. 어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것은 피곤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날아다녔어. 그리고 사실 지리학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나는 애리조나에서 중국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만약 너가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유용해. 그래서 나는 내 내 인생 내 인생 동안 진지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어. 나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냈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들에 관한 나의 의견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 나는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그를 실험하곤 했어. 나는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는 항상 대답했어. 그것은 모자야.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았어.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그의 레벨에 올려놓고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에 관한 말을 했어. 그러면 나의 어른은 나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 기뻐 했어. 그래서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 할 때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누구도 없이 혼자 살았어. 내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고장났고 비행기 안에 나와 함께 정비공이나 승객들도 없어서 나는 스스로 어려운 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에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나는 오직 8일 동안 충분히 마실 물만 가지고 있었거든.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나라에서 천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을 잤어.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땜목에 난파된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어. 그래서 너는 내가 웃긴 작은 목소리에 새벽에 깼을 때 놀란 나를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에게 양을 그려줘. 뭐라고? 나에게 양을 그려줘.